미국인 내 천재성에 분해하면서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것들은 주지 않고 버티더니 너한테는 모두 다 줬나보군 그래 넌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거야 아니 넌 그냥 브로클린 출신이야 난 하루 종일 싸울 수 있어 난 하루 종일 싸울 수 있어 난 하루 종일 싸울 수 있어 아 누구신데 당연히 그러시겠지 근데 난 언제나 내가 좀 바빠서 말이야 마찬가지야 그거랑 아 아 아